유튜브 친구분들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방 제 똥개요 개똥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이제 2016년도 마무리죠 이제 새해 2017년도가 오는데 떡국을 저희가 제일 빨리 먹을 것 같아요 떡국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거 먹고 몇 살을 먹을지 모르겠네요 이거 이거 양념게장 잡채 제육볶음 메뉴가 딱 맛있을 것 같아요 떡기 머리 이뻐 아 그래요? 머리 이쁘답게 딱 새머리만 하면 될 것 같아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들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2017년도는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떡국을 다들 한입 일단 요리 못 드신 분들한테는 다들 떡국을 어 이거 너무 맛있어 음 음 음 음 다주셔서 고맙습니다 공디님 와우 아 어 호빼야 깨먹었어 조심해 와 너무 맛있어 떡국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마트 갔어요 근데 떡이 다 팔렸대요 그래서 더이상 없다고 해가지고 아 우리 떡볶이 떡으로 떡국 만들어야 될까 아니면 이제 새알로 만들어야 될까 이러다가 그냥 시키자 이거 하다가 혼나겠다 이래서 그냥 주문했어요 유튜브에서도 종소리 라이브 하나 종소리 우리가 종소리 왜 쳐야 되나 형 그러니까 그 위에 준비해야 될까 쭉 있는데 어 잠깐만 어 미리 가져와 어디 있어 제가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어 그 위에 아까보다는 잡채가 맛있어 보이죠 저는 짜장면을 제일 좋아해요 짜장면 12시 딱 되자마자 한번 시원하게 치겠습니다 네 귀 막으셔야 돼요 객당님 맛있는 맛을 몸으로 표현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김치 김치는 여기 있어요 응 김치는 여기 있어요 여기에 김치는 여기 있어요 자 개장 한번 와 엄청 커요 개장이 끝 와 너무 맛있어 네 이거 리얼상 찍어도 되겠는데 이거 김길 오늘은 새해고에서 셔츠 입었죠 느낌 있게 너무 맛있어요 하나도 안 돼요 딱 좋아 음 오늘 새해인데 뭐 먹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좀 귀한 음식들 흔하게 먹을 수 없는 거 약간 그런 걸로 준비했죠 잡채도 이제 자주는 안 먹으니까 이건 좀 자주 먹네요 제육볶음 뱉어야지 껍질 여러분들 좀 식다가 살 퇴툼이 맥혀야 되는 거 맥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러다 껍질까지 먹는 줄 알겠다 맛은 없어요 맛있어요 이게 진짜 제 이빨이 돌새거든요 근데 부드러워 부드러워 나는 좀 뭔가 딱딱할 줄 알았는데 그게 자체가 부드럽네 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 이거 우리 BJ 온달부님 100개 고맙 100개 감사합니다 살이 이게 어떻게 나와 잘 안 짜지네요 살이 어 쫌다 쫌다 짤게 쫌다 딱 해서 고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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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온달부님 고맙고요 희안님 고맙습니다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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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어 근데 이거는 껍질을 삼킬 수 있는 껍질인데 뱉는 게 좋겠죠 먹다가 목에 걸리면 안 되니까 제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꽃게를 못 먹어요 미안해 형 2016년 단무지니까 오늘 단무지 다 먹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통단무지 꺼냈어야잖아 오늘 같은 날은 셔츠 하나 풀게요 안 되겠어 저 영화지 형을 우리 형 그니까 형을 아직 못 봐가지고 한번 봐보려고요 약간 그 영화가 저희 생각이 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께서 음? 영화 중에서 형 음 우리? 우리가 좀 생각난다는데 아 진짜? 응 근데 좀 말 슬프대 너는 형을 위해서 어? 난 태극기 휘나리며 보면서 형 우위를 알았었거든요 부터 형이 만약 태극기 휘나리며 그런 상태였어 응 형 지켜줄 거가 아 못 구하지 난 도망가야지 무서웠게 무슨 방송이다 아 삼성하게 이제 나는 챙겨준다 해 응 그럼 챙겨야지 무조건 응 그럼 나한테 말하지 말고 시청자한테 네 뭐 챙겨야 됐나 보니 응 참겨야 됩니다 네 저도 동생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으면요 버리고 도망갈 거예요 네 절대 살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포가 날아가고 트위가 날아가는데 어떻게 구하냐 현실적으로 맞지 장난이고요 도와야죠 응 뼈를 씹을때는 이 부분은 빼서 먹는게 좋아요 따로 따로 날카로운게 있어가지고 이쪽에 씻지마시고 그 밑에 마이안니 또 일일을 견세 신고하라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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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실제로 그런거 있었어요 영화에서 그런 장면은 아니지만 진짜 막 어렸을때 우리 꼬물마님 일단 기억이 고맙습니다 어렸을때 어렸을때 왜냐면 저희는 이제 초등학습 두 명 이대율로 막 싸웠어요 이대율로 막 싸웠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제가 떡국 진짜 좋았거든요 이러면 안좋아 놓는게 뭐있냐고 물어보겠다 제가 주문한거라서 색깔이 좀 그릴수도 있어요 아니면 조명이 너무 쎄서 그릴수도 있어요 불빛을 켜볼까 주황색 그게 날씨 좋겠다 훨씬 어때 좀 더 낫죠 떡국이 많아서 밥을 말아먹을지 모르겠네요 달라진게 없어요 저는 여동생도 좋고 남동생이 좋아요 누가 둘중에 더 좋다 그런건 없어요 여동생은 그냥 귀여울 뿐이지 귀엽고 그냥 챙겨주고 싶고 약간 그런거 남동생이라 뭐 자기가 알아서 잘하잖아요 근데 설비 얼마 남았어 한달 남았나 설도 설날 응 얼마 안남게 아 그때 떡국 먹어야겠네 난 응 잡채가 좀 맛있는게 이제 노란 파프리카 맞죠 그런거랑 이제 야채가 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쁘보이지 색깔도 뭐 색깔도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들 양념게장 좋아하지 감장게장 좋아하지 감장게장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밥도둑이던데 그게 알이 있어가지고 딱 밥 비벼가지고 그대로 와 살살 들어가 밥에다가 좀 해가지고 제가 단무지를 잘 안먹는게요 어렸을때 저희 아버지가 단무지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단무지 요리만 해줬어요 단무지 그 매운맛 하는거 아시죠 그거랑 내가 단무지 요리만 엄청 좋아주고 맞아요 어렸을때 단무지만 진짜 엄청 먹었어요 반찬을 저는 그 이유로는 단무지를 많이 안먹죠 이거 잡채랑 제육이랑 같이 한 번 딱 하고 이거 제육은 이제 소짜리 시켰는데 괜찮네 이 정도면은 맞지 어 굳이 이 정도면 좋지 이 정도면 진짜 살충에 좋겠다 아 껍질 따로 배꼽 밥 따로 이렇게 먹어요 껍질을 씹는거는 그 나머지 살을 그냥 발라먹는거랑 마찬가지 그냥 네 밑에 다리살이랑 같이 그냥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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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제가 일회용 단무지 아니 일회용 남전벨 쓰는 요가 제가 젓가락질을 잘못해서 답답해 보일까봐 일부러 익었어요 아 떵끼들 마취 이럴때 귀여워요 뭐 어때요? 형이 맨날 이러잖아 야 맞지? 동사 맞지? 이러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 맛도 기장 비싸요 냄동된거 산추띵이 먹어봐도 맛있더라구요 어쨌든 처음이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충전로 안갔어요 저 담우사님 맞나보네요 이 안에 백구기를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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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백구기가 터져가지고 네 식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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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오늘같은 날 진짜 식혜가 제일 좋아요 저는 식혜 저는 식혜를 그 뭐냐 저희 할머니가 항상 만들어줬었거든요 어렸을때 항상 추석이든 설날이든 새해든 항상 식혜를 그 밥솥 아시죠? 밥솥 밥솥에다가 딱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친척 동생들이랑 레슬링하면서 놀다가 그 식혜 마셨던 그 그게 너무 기분이 그때 생각이 많이 나요 아 식혜 좋지 만들어준거 우리 할머니가 많이 만들어줘 감사합니다 아 10분 남았어요 12시 되면 종 쳐드릴게요 저희가 네 여러분들 종소리 듣고 있으세요 위험한 상황에 떵순이랑 떵깨를 구할거면 누굴 구할거냐구요 떵순이지 그건 뭐 질문이 아니지 내가 뭐 희생하더라도 둘다 구해서 나오겠지 음 네 저 이제 20 27살 돼가요 이제 나이 많이 묵었네 점도 성숙해져야 되는데 식혜 맞죠? 식혜 만들기 어려워요 식혜가 저도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그 간 맞추기도 힘들고 전체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떵기는 이상형으로 보시는 것 중에 제일 크게 보시는게 뭔가요? 솔직히 말해도 되나? 빤데기가 커야돼요 솔직하죠? 하나만? 어? 솔직해라 니가 그거 하나만 그렸다고? 어? 어 그거 하나요 뻥치시네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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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채는 나중에 저희가 만들어줘야돼요 음 아 떡국을 좀 남겨놔요 12시내서 같이 먹게 천천히 먹어야겠네 떡국을 음 여기가 고기를 되게 많이 줬어요 여기 사장님은 이제 음 복 많이 받으라고 고기 많이 넣어줬대요 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저는 이상형은 이제 귀여운 애들 좋아하죠 귀엽고 참 넣었으면 귀여운 거고요 이제 알아갈수록 좋은 거 저는 방귀 안 커도 됩니다 동기 머리가 좀 장난한다고요? 벌써 자취하시는 분들은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하시는 분들 전화라도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저희도 내일 아버지랑 밥 한 끼 해야 될 거 같아요 네 여기로 와.. 챙기친구에요 와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살이 그냥 이비스 움직여요 음 근데 전 개인 와우 전 개인 유튜버는 안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희가 따로 채널이 있다고 해서 따로 보는 것보다 같이 보는게 더 재밌고 더 좋아요 동생도 혼자 하고 저도 따로 한다 해서 좋은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온게 서로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요 맞죠 그러지 팥도 좀 넣을까요 살짝 마늘도 넣고 배꼽들 안 먹어야 되는데 이 오우 근데 살짝 맵다 끝맛이 이제 오늘 직접 만든 게 없어요 제가 다음에 좀 많이 만들게요 한번 날 잡아가지고 와 이렇게 맵지? 썬게임 싸움도 했었을 것 같아요 어릴때 제가 전설에 여러분들 전설의 물주먹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싸움을 캐릭터보고 판단하면 안돼요 진짜 싸움의 고수는 숨어있거든 형처럼 그치? 제가 이렇게 순둥이처럼 보셨어도 제가 이래봐도 흐흐흐흐 햇병 냄새 아니에요 이 친구가 제일 좋아서 그리고 저희랑 함께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응? 나도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데 튀길까봐 겁나 1분 1분 웨이 2017년 2017년 나온다 이제 쓸쓸 1분 1분 여러분 1분 와 2017년 넘어간다 이제 긴장된다 드디어 한 해가 이제 끝났구나 잠깐 춤 좀 추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있는 거 1분 30톤 아 2017년은 콤드 아직이야? 아니구나 10초 10초 빨리 준비해 응 빨리 총총총 응? 응 아 101개 아 올려? 응 올려 고맙습니다 굿베이빌 트위에들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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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폭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아 세폭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아 2017년도 다들 대박 나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 아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0년도 네 다들 고생 많으셨고 2017년도 다들 화이팅 그냥 어? 화이팅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그냥 먹방중에 죄송합니다 네 네 다들 아프지마요 네 아 다들 고맙습니다 저희 먹방비제니깐 아 밥 밥 동붓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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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응 25살 나 이제 27살이야? 음 음 안녕하세요 27살 본명 이태군입니다 네 네 20살 중반 왔네요 아 아 이렇게 떨리지 너무 떨리는 것 같아요 음 으악 잠시 오류 진짜 크네 소위 떡국 클러스가 난리나요? 원래 떡국을 더 큰 거에서 준비하려고 했어요 아 카톡 서버 터졌어요? 아 부럽다 침께도 많아가지고 내가 카톡은 조용하다? 2017년 다짐, 각오가 뭐야? 2017년 왔으니까 이제 각오가 있을 거 아니야 각오? 방송 꾸준히 잘하는 거? 지금처럼만? 더 발전하면 좋긴 한데 그냥 꾸준했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에 대한 즐거운 게 항상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키턴이랑 공감되는 게 있어요 동생은 아마 여자친구 사귄하는 게 아닐까요? 아 예 저 2017년도 솔로로 가야되지 않을까? 같이? 이번 연도 같이 한번 잘 해보게 외로운 말에 형이 영화도 같이 보여주고 그러려니까 이제 막 고등학교로 올라가신 분 있겠고 지금 나이가 하나씩 다 먹었으니까 이제 네 면접도 잘 보내시고요 계떡 한 번만 더 씹으면 구독 취소한다고요? 취소하지 마요 떡이 진짜 많긴 하네 거의 다 먹었다 이제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 떤깨떵 팬분들한테는 이제 다들 일단 2017년 건강하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고 항상 이 떤깨 열심히 할테니까 떠나지 마세요 먹방 열심히 꾸준히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의 목표는 구독자 50만 아 너무 꿈이 크나?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양념게장 좀 먹어주세요 어 이거 떤쓰니꺼 좀 남겨가지고 이거 해도 되겠다 이거 구독자 50만 번만 더 저거 어제 그거 먹고 나서 너무 배고파고 새벽에 뼈다귀 해장국 먹고 왔어요 요새 원래 아침밥을 안 먹거든요 근데 요새는 너무 배고파가지고 항상 아침도 챙기는 것 같아요 음 이거 원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운동 운동하죠 방송국 밥을 말게요 그래도 2016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너희 진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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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떳떳하지 못해가지고 약간 항상 죄송스럽고 그랬는데 그래도 일이 하나씩 하나씩 풀리니까 이제 용돈도 그냥 편하게 드릴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카톡이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동시에 보내자 예약분채가 아 그러겠네 지금 이마트가 2분 거리 정도에 2분 케이크 좀 많이 먹어주라고 디저트 먹방을 좀 많이 해줘 리얼사운드로 맞죠? 이거 치즈키스 성적이 생각 많았는데 이거 그거 리얼사운드 한다는 거였어? 응 아 그런 거였어? 몰랐지 응 참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이다 이러면 돼 양기장 좋아진 거 같네 양기장 좋아진 거 같네 양기장 갖다 받을 거야 응 양기장 좋아진 거 같네 떡볶이 치즈키스 떡볶이 치워불고 한번 밥을 시원하게 먹어줘 떡볶이 빨리 먹고 기다려 먹어줄게요 응 저희 아버지도 그렇지만 항상 모델들에서 죄송해서 그래도 이번에 좀 기분 좋습니다 디저트를 못 먹을지 모르겠어요 그 빵도 남아있지? 그 빵을 먹어야겠다 먼저 맞지? 아 그러겠네 빵을 먹어야겠다 아 단무지 다 못 먹겠는데 이거? 아 아 단무지 다 먹어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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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팬분께서 그 유염을 안 적어놓은 상태에서 그냥 보내주셨어요 빵을 카카오 프렌즈에서 왔는데 저번에 색깔별로 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먹을 것 같아요 게다가 더 맛있게 먹고 싶다 참기름이에요 그 있잖아 그 딱 해서 참기름도 있고 김가루도 있어서 괜찮다 군대는 숨었을 때 아팠어요 살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비율라며 간장게장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좀 딱 뼈까지 먹어야 되거든요 좀 남겨놓고 어이구 어이구 손이 너무 더럽네 여러분들 이 생장갑이 와 엄청 잘 먹었다 와 와 다 여기까지 하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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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 와 헤어 와 김가루도 넣어야되네요 여러분들 새해 계획은 그냥 꾸준히 하는거 지금처럼 그냥 꾸준히 하고싶어요 열심히 맛있게 먹을게요 여러분들 답이 너무 딱딱하다 이거 새해부터 무슨 숟가락이 뿐어져 불안하노 내가 새해 다짐을 하고 있는데 숟가락이 뿐어져? 불안하다 나무 숟가락이 뜯어지면 어떡해 이거 뿐어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거 진짜 힘으로 줘도 안 뿐어진건데 밥이 오래 썼나그러나 밥이 얼마나 빡 전자에 한 번 데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거 이거 내가 실수로 했어 대박 터지는거야 아 그런가 대박인가 숟가락이 뿐어진건 대박인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거 같은데 그런가? 나 숟가락이 뿐어져서 처음 보네 대박이야 완전 그쵸 이거는 숟가락을 내가 먹방 피자이잖아 이 숟가락을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도 사야겠어요 진짜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김가루는 뭔가 이상할 것 같아요 김가루는 더 맛가려면 비벼야 되는거 아니야? 다 먹으면 돼 이중기 너무 비비면 소스가 너무 묻힐거 같아서 살짝만 비비면 될거 같아요 이거 진짜 딱딱한데 내가 힘줘도 약간 이건데 딱딱 이게 뜯어진다는게 난 이해가 안가서 이거 이거 진짜 딱딱한데 내가 힘줘도 약간 이건데 제꺼 수저 빌려줬다가 또 뿌어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네 안그래도 하나밖에 없는건데 와 근데 이거 와 여러분들 이거 살이 탱탱해가지고 밥에 딱 들어가면 미끌미끌하면서 와 살이 진짜 음 음 우리 또르르 님이 이렇게 고마워요 아 흰색 셔츠요 다음에 한번 사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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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 부러진 장면도 편집에서 유튜브 올려달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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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배 소원이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는거에요 뭐 다른거 없이 그리고 건강한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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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2.17urn이다 진짜 아 아 와 비 muốn 희 unrest 지타이 깨끗해지고 있어요 이거 상추가 약간 그 뭐냐 다른 상추네 그래서 한참이 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그냥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대국음찜이 살짝 맵네요 대국음찜 살짝 맵네요 이게 셔츠가 솔직히 이뻐서 보기보다 어깨가 넓어 보일까봐 샀거든요 이뻐 보이는 것보다 눈썹이 다 있는데 끝에가 좀 뜯어졌어요 눈썹 문신하는데 그래서 리터치 받으러 갈 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희망찬 사장님 오십쇼 고맙습니다 마지막 식혜 마리 마지막 식혜 마리 마지막 식혜 마리 저 그림 이제 롯데마트에서 귀엽게 귀엽길래 샀어요 아 우리 장군 꽃님이 오십쇼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그냥 약간 옷이 그거 같아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약간 어 그 뭐라 해야지 셔츠도 약간 여기까지 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선이 약간 자기 어깨의 끝부분에 딱 맞으면 어깨가 좀 이렇게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살짝 아 식혜는 흔들어 먹어야 좋아요 근데 이건 밥튀기가 없네요 그거 아 가루줄무늬 사야지 좀 넓어 보여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다음에는 가루줄무늬로 사봐야겠다 다음에는 가루줄무늬로 사봐야겠다 다음에는 가루줄무늬로 사봐야겠다 후식은 빵 먹을 것 같아요 빵 빵 동생도 입었습니다 응 이거 스팸 그거에요 나중에 이제 요리해 먹을게요 스팸 픽집에 스팸 픽집에 먹게 너무 맛있어요 나중에 게장 이거 리얼사운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동생 게장은 27,000원 주고 샀어요 저도 이거 방송 끝나면 아버지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겠네요 아 결정 고맙습니다 우리 다둥이 엄마님이 100개를 저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 하나? 오늘 떡국도 많이 먹어서 좀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가까이서 보여요 음 땀 보여요 물 오케이 27,000원 단무지 타서 됐다 이제 어? 와 다 먹었어? 어? 와 단무지만 먹어도 귀찮을 것 같아서 뭐야 음 와 와 진짜 단무지 그냥 맛있다 오늘 단무지 사러 와봐요 남자답다 2017년 단무지가 이제 탕생하겠네요 와 와 쌈남자 아이가 근데 이렇게 맵죠 이게 오늘 도깨비 하지 않았어? 응 와 와 우리 히안님이 또 100개를 아 별게 별 타오르고 있다고 막 어 고맙습니다 고짜 맵네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녹화 끝 잠시만요 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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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